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역사 고아름쌤입니다. 이번에 쌤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N수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선생님이 N수학원으로 정말 유명한 곳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쌤이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1등급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전체 사탐 과목에서 가장 역사가, 쌤이 역사를 하니까 동아시아 세계사 쪽의 1등급 비율이 가장 높아지게 됐기 때문에 현재 사탐 1등급 비율 1위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쌤이 수업을 잘합니다. 선생님의 이런 좋은 아웃풋의 이유는요. 개념부터 철저하게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선생님의 인강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수업은 N수생들의 선택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개념부터 고난도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고 고난도 내용을 잘 맞추게 하기 위해서 기반을 탄탄히 맞춰가기 때문에 빈틈이 없는 개념 완성 수업을 진행하고요. 하다못해 쌤이 얼마 전 이 커리큘럼 이름이 빈틈 없는 개념 완성이었어요. 이만큼 상당히 처음부터 기반을 잘 닦아 나가고 고난도 내용까지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아우러져서 아주 좋은 아웃풋을 결과를 내게 됐는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런 노하우를 모두 모두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내용은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것 정말 신빙성이 있다는 것 실천하게 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실은 여기 스튜디오가 좀 춥습니다. 오늘 날씨가 영하 10도 이하기 때문에 날씨가 상당히 춥고 선생님이 약간 입이 얼어서 살짝 발음이 셀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여하튼 저렇게 칼바람보다도 매서운 입시를 겪으시고 결국은 N수 선택하신 여러분들 정말 대견하고 이 N수 선택이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길로 오신 분들 제가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N수 선택할 때, 시작할 때 정말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적당한 자유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공부만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요거죠. 적당한 자유가 필요한데 이것을 계획에 넣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리고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공부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 잘하고 있는 건데요. 중간에 쉬지 않으면 금방 지칩니다.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할 때 재수반이 있고 나중에 여름 이후에 반수반이 열립니다. 자, 재수반과 반수반, 물론 학습의 양과 시간은 압도적으로 재수반이 많죠. 왜냐하면 재수반은 2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학습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학습량은 어쨌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반수반과 재수반에서 어떤 것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나냐면요. 바로 의욕과 그리고 학습적인 집중도예요. 이 반수를 하는 친구들은 일단 1학기를 좀 많이 놀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그런지는 몰라도 그리고 시간적 압박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학습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강해요. 자, 그런데 2월부터 공부해온 친구들이 여름쯤 되면 지치고 힘들어서 힘이 좀 빠질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적절한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재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행을 다녀오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여행이라고 하는 걸 하면 돈만 쓰고 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보지 않던 것들도 보고 새로운 생각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시야가 넓어지기도 하고요. 좀 더 마음이 여유로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대학을 가고 내가 이후에 꿈을 이루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즐거울 수 있겠다. 지금도 행복하고 좋은데 나중에 더 좋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의 기반에 긍정적인 바닥, 긍정적인 이 기틀을 쌓는 것이 돼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행을 하는 것 추천드려요. 제가 그리고 이 공부를 시작할 때요.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여행을 다녀올 거다. 그럼 일주일 여행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 다음부터 14시간 순공 빡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내 생활 패턴 자체가 갑자기 바뀌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행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내가 독재학원 할지 어디 학원 갈지 등등 정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공부를 아예 놓치는 말고 조금씩이라도 조금 조금씩 하면서 공부 시간을 늘려나가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갑자기 학원 들어가거나 나의 공부가 스타트가 됐을 때 이것이 자기 생활 태도가 무너지지 않고 쭉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은 다녀오되 즉 자신에게 충분한 휴식은 주되 공부 시간은 멈추지 않고 조금씩 늘려가는 쪽으로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정말 중요한 팁이었어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앞으로 본격적으로 많이 할 거잖아요. 이때 태도를 그냥 점수를 내기 위한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진짜 나의 근본적인 지혜와 지식을 쌓아서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세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독후감 숙제가 나왔어요. 이때 줄거리만 쭉 읽은 다음에 요약하기 나온 거 쭉 읽은 다음에 숙제를 내면 독서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은 내가 얻을 수가 없죠. 그냥 과제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요. 그냥 공부 자체가 싫어질 수가 있어요. 공부 자체가 즐거워야 하는데 이걸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죠. 쌤, 국어 공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 잘하면 그만이고 대화만 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국어를 열심히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긴 글을 읽을 때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국어 문제 사실 시간이 짧아서 모자라서 못 풀 때 많죠. 그런데 긴 글을 읽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쌤, 저는 독서 완전 싫어해서 수능 치면 독서 아예 안 할 거예요.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취업을 했어요. 혹은 내가 프리랜서가 되어서 어떤 계약서를 쓴다고 쳐볼게요. 여러분 계약서가 엄청 깁니다. 그 긴 계약서에서 나에게 유리한 것 나에게 불리한 것 이것을 제대로 캐치해서 읽어내는 그런 태도 정말 필요하고요. 이런 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 글, 계약서와 같은 것도 내가 빠르게 읽고 이걸 내가 잘 파악해서 나한테 유리한 것, 불리한 것 캐치해낸 다음에 뭔가 바꾸고 하는 것들 자체가 이 긴 글을 빨리 읽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다 못해서 우리가 투표를 한다고 칩시다. 집으로 뭔가 선거를 위한 자료가 나와요. 엄청 두꺼운 자료가 오죠. 오죠. 이런 걸 볼 때도 나에게 맞는 나에게 맞는 지도자? 나에게 맞는 대표제를 뽑을 건데 그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이력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읽기 싫어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 정말 나에게 적합한 사람 뽑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국어 공부도 하다 못해 정말 실생활이 필요한 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학은 어때요? 쌤, 저 살면서 수학을 얼마나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이거는 그냥 인생 전반에 걸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쌤은 좀 수학을 못하는 편이었어요. 수학 자체를 잘하는 머리가 아닌 전형적인 문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공부하죠? 원래 수학 좋아하고 잘 푸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공식을 외우거나 문제풀이 과정을 외우거나 해서 더 빠르게 문제를 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빠른 길이 뭡니까? 뭐든지 내가 아는 길입니다. 모든 나의 길들, 내가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풀이 과정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내 인생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공부하는 것 자체를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씩 고향되고 있다. 나의 실력이 올라가고 있다. 이걸 체감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공부 자체의 즐거움을 꼭 느끼기. 자, 그러면 남은 세 번째. 사실 이 전체의 퀘스트에서 이번 세 번째 파트가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여러분들이 N수를 할 때 개념부터 다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를 상당히 간과합니다. 나 개념 했어. 또 한 번 들으려고 하니까 지겨워.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할 때가 많거든요. 이걸 패스하고 넘어갈 때가 상당히 많은데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내가 왜 제수를 선택했을까? 내가 왜 원하는 만큼 점수가 안 나왔을까?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개념에 있습니다. 모든 공부의 시작은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한 번 들었던 인강, 내 고3 때 들었어요. 이걸 다시 한 번 듣는다 하더라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이런 생각이 들 거야. 뭔가 재방송 보는 느낌일 거거든요. 쌤이 많은 사례를 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강의 듣고 있는데요. 아, 쌤 이때쯤에 농담하겠지? 할 때 딱 농담을 해요. 이때쯤에 뭐 했었지? 그때 딱 예견된 말을 합니다. 즉, 선생님들의 수업은 가장 필요한 시점에 농담을 하고 가장 중요한 시점에 무언가 강조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업 자체가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걸 아느냐 모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 이거 한 번 들었어. 내가 들었던 강의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강조에 나온 내용을 듣고 나서 전체 내용을 내가 다 알고 있는가. 개념은 다 아는 게 중요하죠. 그죠? 내가 다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개념을 들은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다 풀고 다 맞추는가. 이게 중요하죠. 즉, 내가 이 개념을 다 아는가 마는가가 중요하지 나 한 번 들었어.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 익숙한 강의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익숙하면 좋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다시 한 번 이걸 복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죠. 선생님 저는요. 한 번 들은 것도 못 들어요. 그런 친구들은 다른 선생님과 들으시면 돼요.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듣게 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도 하시네. 이런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개념부터 시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거기다가 3개월의 공백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을 치렀어요. 11월 중순에 치렀죠. 그리고 2월 말쯤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요. 대략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 3개월 정도 공백 기간을 지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방학 때에도 학원을 갔었고 3개월 동안 학습에 공백이 생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까지 한 번 해보지 않은 그 공백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게 날아갔을 겁니다. 많은 지식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고3 내내 그 기간 동안 학교에 가서 그 시간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무의식 중에 나의 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였던 것들 그리고 내가 무의식 중에 쌓아왔던 그 감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이걸 찾으려고 하면 다시 개념부터 스타트 하셔야 돼요. 그런데 쌤이 여기다가 하나 더 얹어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개념을 다시 시작을 하되 여러분들은, N수생들은요. 개념을 하면서 같이 문제풀이 같이 하셔야 돼요. 분명히 내가 고3 때는 개념을 들으면서 개념을 이해하고 외우고 반복하는 것에 지쳤을 거예요. 이거 하기도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개념하고 과제하고 테스트 준비하고 하는 것만 해도 벅찼을 텐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 내가 아는 개념이니까 한 번 쭉 듣고 나서 이해했으면 내가 이거 다 맞추는 거 확인하고 기출문제 풀어보고 EBS 나왔다 EBS 풀어보고 그리고 나중에 더 나가서 모의고사까지 같이 풀어보면서 미리미리 문제를 푸세요. 여러분들이 현역보다 뭐가 유리하다? 시간적인 부분이 유리하고 또 하나 한 번 드는 걸 다시 한 번 더 깊이 공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개념을 하면서 같이 문제를 같이 푸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 다시 한 번 강조 개념부터 다시 듣기 그리고 이걸 들을 때 워도 같이 하기 문제풀이 혹은 모의고사 같이 풀어주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탐구 과목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대체로 고3 때 내가 선택한 탐구 과목은요 고3 때 내신에 있었어. 고3 때 내신 과목이었기 때문에 내가 수시도 해야 되고 내신을 버릴 수 없으니까 그냥 내신 과목이랑 같은 거를 수능으로 가져간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과목이 다 여러분에게 다 맞았나요? 모두 적합했나요?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과목은 도저히 내가 여기서 만점 받을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과목도 있어요. 뭐 나는 계산을 잘 못해. 계산하는 거 안 맞는데 이거를 해야 됐었어. 탐구의 계산이 필요한 파트가 있죠. 그죠? 혹은 내가 암기를 많이 해야 돼. 난 암기 못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어떤 과목은 사상가의 생각을 내가 다 알아야 돼.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돼?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탐구는요 왜 여러 과목이 있죠? 왜냐하면 국가가 정해준 교육과정을 따라와라 하는 그 주입식 일방적인 교육방식을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여서 자율적으로 해봐라 라고 준 것이 바로 탐구 과목이에요. 때문에 이 탐구 과목은 내가 좋아하면 근본적으로 점수가 더 빨리 잘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과목 그냥 학교에서 하니까 선택자가 많으니까 한다 이렇게 되게 됐을 때 결과가 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과목을 봤어 내가 한 번 했는데 이번에 하면 진짜 만점 가능하겠어 다시 한 번 했을 경우에 나 만점 가능해 자 그러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과목은 나랑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탐구는 탐구 과목은 바꿀 수 있으면 빨리 바꾸세요. 그리고 바꾸는 것도 지금 미리 바꿔야지 아직 뭐 좀 공부해봤다 깨작깨작 공부했다가 6평 때쯤 바꿔볼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빨리 바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바꿀 거라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인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조언 시간 관리에 대한 조언이에요. 바로 첫 번째 8시에는 정신이 말끔하게 미리 준비를 하세요. 선생님 저는 원래 야행성이라서 밤에 공부를 하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밤에 아침에 좀 자는 게 좋아요. 나중에 시간표를 좀 맞추고 생체 리듬을 수능에 맞추는 건 2주 전쯤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는데 2주 전부터 자기의 이 생체 리듬을 수능에 맞게 바꾸려고 하면요. 완벽하게 잘 맞춰지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그냥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냥 8시에 정신이 맑게 미리미리 자신을 맞춰가세요. 그럼 8시 정신이 맑으려고 해. 그럼 적어도 한 7시쯤에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뇌가 깨는 시간에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7시에 비몽사몽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쯤에 비몽사몽 하다 라고 하시면 그때는 공부를 바로 하기보다는요. 그냥 걸으면서 인강을 들으세요. 산책을 하면서 귀에 꽂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인강이라고 하는 걸 들으면 뭔가 재밌고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 느낌뿐이 아니에요. 인강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들 대미국 최고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적재적재 농담도 배치하고 썰도 배치하고 강조점 배치하고 이러면서 그 농담도 어때. 다 수업이 연관된 거잖아. 이런 식의 수업을 다 짜맞추어 놓은 최상의 퀄리티예요. 이걸 내가 들으면서 잠을 깨면 무식 중에 이게 들어가겠죠. 그죠. 아침에 그냥 눈은 떴는데 공부 안 된다. 그럼 인강 들어버리세요. 그러면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될 것이고 이 관성에 의해서 그 다음에 8시부터 또 집중이 잘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려고 하면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바로 자기 전에 핸드폰 금지 자기 전에 하지 마세요. 자기 전에 특히 요즘 스마트폰 어떻죠. 거의 무궁무진한 세계를 품고 있죠. 그죠. 여기 들어가게 되면 너무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 나서 잠든다. 그러면 그 다음날 정신이 맑지 않습니다. 핸드폰은 되도록 나에게서 가장 멀리 두고 주무세요. 여러분이 잘 때 핸드폰이 머리 맡아 있는 것도 안 좋아요. 전자파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멀리 두시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나의 핸드폰은 그냥 투지폰이나 공신폰으로 그냥 바꾸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예 그냥 진짜 필요한 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여러분이 이제 성인입니다. 그죠. 성인이라서 여러 가지 유혹에 그냥 넘어가도 되는 나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뭐 밤중에 친구가 나와 나랑 술 한잔 하자 라고 해도 나가도 괜찮은 나이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 가지 유혹은 그냥 나에게 와도 되는 내가 받아도 되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스스로 자제할 만한 장치가 필요해요. 아예 처음부터 자신을 조금은 제약하는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제약 요소가 제약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핸드폰은 여러분들이 너무 시간을 낭비하게끔 하지 마시고 철저히 제한해 두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약간 추가적인 팁을 드리게 되면요. 원래 오후 시간대 밤 시간대가 집중력이 좀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올라오는 그 시간은 암기 같은 거 암기를 하는 그 시간에 투자하시면 좋아요. 가만 보시면 대체로 N수생 학원에서도 대수종합반에서도요. 오후 시간 저녁 시간에 탐구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암기를 하는 암기가 잘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능 시간에 맞춰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런 식으로 학습 시간도 되도록이면 그 수능 스케줄에 맞춰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현실적으로 또 중요한 내용들 혹은 세부적으로 여러분의 계획에 맞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선생님의 상담소나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질문 게시판도 다 세비 답을 하기 때문에 어디든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바로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선생님이 아래에 있고요. 위쪽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별입니다. 선생님의 별.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기 위해서 한 손에 연필 한 손에 책 들고 열심히 열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만점을 떠받치는 건 선생님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아래에서 알통 불룩불룩 튀어나가가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바치고 있어요. 여러분의 점수는 강사하기 나름이다. 나 하긴 아릅니다. 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리고 있으니까 힘들 때 언제든지 와서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분을 끝까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